한국국토정보공사 잘 살리겠다 장동은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정신이 없어 언니하고 저 언니하고 장동 다 줘야지 갤 chocol이는 그게 천연성분이라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건 만약에 혹시 애기나 강아지들이 먹었어 인체에 아무 상관없어요 천연성분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디레 cd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디레 대박 tighter 좌우 게다가 어떨지 몰카 Cloud 13번 써네드 워크앤스 그럼 박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1등 별밀상의 킬링 13번 써네드 워크앤스 팀이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등을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무대 위로 올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연팀 전체 무대 위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사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연했던 전원팀 무대 위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연하셨던 팀 전원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예술팀에 참가하신 전원 참가팀은 무대 위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한데 우리 팀 촬영은 좀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촬영 조금만 이따가 진행할게요 네 다 올라와주세요 지금 무대 위로 다 올라와주세요 자 그럼 이곳 전체 청구 벚꽃축제를 찾아주신 분들께 제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저기 중앙에 잔디광장에서 버스팅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오늘 청구 벚꽃축제를 찾아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및 광장중 여러분께서도 저기 잔디광장으로 3시까지 오셔서 준비된 버스팅 공연 함께 관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무대 못 올라온대요 여기 네 무대 앞으로 해야된대요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올라오지 마세요 잠시만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 무대가 네 인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앞으로 다시 이동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무대 앞쪽으로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앞쪽으로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초기 네ilik 네 discomfort